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찬만쌤입니다. 날씨가 좀 화창하네요. 산에서 일을 하다가 비를 쫄딱 맞아가지고 상당히 좀 난처했습니다. 갑자기 소나기성 비가 내리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좀 날이 기이는 것 같고 파란 하늘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가 다 지나가는 것 같네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을 보니까 나름 선방을 했습니다. 좀 지지부진 하다가 오늘은 코스피도 한 0.83% 올랐네요. 2681.81로 마무리됐고 오늘 기간 애들이 좀 탔어요. 기간이 한 5,057억 정도 매수하고 개인하고 외부민들은 좀 팔았습니다. 하이닉스가 한 0.5% 빠지고 현대차 0.8, 기아가 0.08% 빠졌습니다. 삼성전자는 1.2, LG 앤슬 4.7, 삼바가 1.2, 무선주 0.6, 셀트리온이 1.2, 포스콜딩스 2.9, LG화학이 3.3% 올랐고요. 오늘 SDI 날라다니네요. 한 11.1% 올랐습니다. KB국영 3.5, 포스코뷰챔 5.9, 카카오 2.2% 올랐습니다. 하이닉스는 좀 빠졌고요. 하여튼 코스피 아주 좋았고 코스닥은 1.57% 좋은 흐름을 보여줬네요. 외국인들이 1,186억, 기관이들이 250억 정도 매수했고, 오늘 개인들이 한 1,526억을 매도를 했어요. 에코프로베이 6.9%, 에코프로가 5.6% 올랐습니다. 알테오즌 7.5, HPSP 2.9, 셀트리온 제약 0.4, 신성 델타테크가 2.89% 올랐네요. HLB하고 엔캠, 리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빠졌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에코가 좀 많이 올랐어요. 에코 시리즈들이 반등을 했고요. 오늘은 2차전지 섹터가 상당한 강세를 보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하여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가 공시한 23년 사업보고서를 보니까 김삼임고문, 김상임고문인데 이름이 김기남 씨죠. 예전에 회장까지 했는데 지난해 퇴직금이 129억 9천만원 이야, 129억 9천만원을 비롯해서 급여가 16억 8천만원 상여는 24억 4천 5백만원 총 172억 6천 5백만원을 받았다. 대단합니다. 응? 여러분, 퇴직금을 129억 9천만원이요. 퇴직금이 대단하죠. 구글의 총괄 부사장 출신인 이원진 전 삼성전자 서비스의 비즈 팀장은 퇴직금이 24억 3천만원을 포함해서 86억 야, 86억 원을 받아가지고 2위였고 3위는 SAIT 사장을 지낸 진교영고문인데 퇴직금이 52억 5천 9백만원 포함해서 84억 8천 5백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퇴직자를 제한 연봉 1위는 한종이 대표이사 부회장이네요. 한 부회장은 지난해 급여가 14억 6천 7백만원 상여금이 53억 6백만원 복리 후생 1억 3천만원 등 총 69억 4백만원을 받았어요. 도대체 한 게 뭐 있다고 이렇게 많이 받는지 너무하다. 상여금이 53억 6백만원이 받았어요. 근데 삼성전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실적은 언제 개판이었잖아요. 노태문 모바일 경험 사업부 사장은 상여금이 48억 2천 4백만원 포함해서 61억 9천 3백만원을 연봉으로 받았다. 하여튼 요즘 뭐 사장들은 사장급 이상들은 연봉이 연봉 떠나서 상여금이 장난이 아니네. 상여금이 반도체 여파로 한파로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 쪽에 그 초과이익 성과금이 0% 0%로 책정된 가운데 경계연 사장은 급여가 12억 5백만원 상여금이 11억 9백만원 그리고 복리우생 8천 9백만원 등 총 24억 3백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여금이 별로 없네요. 22년 대비 18.6% 줄어든 수치라고 하고 이 중에 상여는 성과 인센티브 지급률 0% 외에 설하고 추석 상여금이 포함된 급여라고 합니다. 작년에 사내으서 5명에게 지급된 보수총액이 220억 9백만원이야 220억 1인당 평균 44억 200만원으로 지켜됩니다. 전년 보수총계 289억 3천만원 대비 23.9% 감소한 수준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4% 임금 인상 등에도 DS부분의 성과금의 성과급의 급감 등으로 인해서 직원들 평균 급여는 1억 2천만원 전년 대비 11.1%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미등기 임원의 평균 급여가 22년 7억 3백만원에서 작년에는 7억 2천 6백만원으로 소폭 증가를 했다고 하죠. 이는 실적이 좋았던 20년에서 22년분 장기 성과급을 받은 임원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삼성전자 측은 설명을 하네요. 이재용 회장은 2017년부터 삼성전자의 급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급여 안 받아도 배당만 해도 몇천억인데요. 몇천억인가? 하여튼 엄청나잖아요. 엄청납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심하네요. 보니까 퇴직금도 100억대 이상 받고 성과급도 50억 60억씩 받고 근데 삼성전자 실적은 개판이고 엉망이고 이런걸 보면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납니다. 솔직히 짜증이 나요. 여러분 안 납니까? 저는 솔직히 짜증이 납니다. 뭔가 설선수범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없었고 직원들도 고생을 했지만 직원들도 거의 0% 맞고 그런데 입원분들이 차라리 반납을 해야지 성과급 반납하고 뭔가 결연한 의지로 회사를 살리겠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순수리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좀 그래요.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 정도였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좀 짜증나네요. 보니까 하여튼 실적이 좋고 잘 나오면 많이 받는 건 괜찮은데 실적이 엉망이었잖아요. 주가를 보면 알지 않습니다. 주가가 개판 쳤는데 그러면 입원들이 설선수범 해야죠. 연봉을 삭감하든지 더 열심히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건 없어. 5년 이걸 보면서 상당히 좀 짜증이 났었습니다. 짜증이 났었어요. 그래도 오늘은 선선수 오르긴 올랐어요. 그래도 본주가 그래도 900원이나 올라서 7만 3,300원 우선주는 400원 올랐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후 되니까 늦은 시간 되니까 오르겠더라고요. 결국은 올랐다. 내일부터 좋은 상승 흐름 타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계속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으로서 저녁시간 가름하고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